실제인지 리허설인지 헷갈릴만큼 열심입니다 참 열정적이죠 그 얼굴 받아 북쪽에서는 티격태격해도 카메라 밖에서는 귀여운 형 바라기 지훈 브로우 얼굴만 봐도 웃음이 막 나지 서로 뭐가 그렇게 좋은거야 나 진심 섭섭할라 그래 둘이 떨어져 나한테 너무 중요한 진덩어리 같은 거니까 뭐? 진덩어리? 아 오 근데 이건 무슨 시추에이션? 떨어지랬떨이 더 찰싹 붙어버렸습니다 둘이 아주 가관이다 가관이 아주 어우 볼 매기 싫어 바퀴벌레 바퀴벌레? 말숙아 바퀴벌레 말고 쟤네들 좀 어떻게 좀 해봐 너 실제로 벌레 되게 무서워하지 않나? 진짜 싫어 네네 너 남자야? 브로우 걱정 마 내가 다 잡아줄게 하하하하하 귀신 이런 건 다 필요 없어 말숙이 빠빠이 너도 수고했쩡 수고하셨습니다 어 잘가 브로우? 요즘 오마이갓 아이씨 너 때문에 죽었잖아 허 꼴 매기 싫어 아 뭘 깨알 웃음 생성 중인 뜻밖의 브로맨스 현재와 저 MC 드릴의 케미 속으로 빠져봅시다 야 오늘은 이따가 입 먹이겠잖아 싸대기를 때릴까 아니 근데 열기 열기 왠지 모르게 친근한 투샷이죠 저의 천적 현재와 촬영 중입니다 꼬집는 건 기본 흔들고 조르고 리허설도 거침이 없습니다 갈게요 내가 오겠습니다 남자가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안 좋다 안 좋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프다고 브로우 아까 지훈이 되었다랑 너무 다르잖아 오케이 내가 한번 봐준다 안녕 여린은 NG의 동공도 풀리고 야 완전 대박 야 하 점점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야 우리 손으로 야 물어 온다 눈들 오케이 촬영은 촬영일 뿐 오해하지 말자 브로우 알라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